이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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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니? 아카르트의 무덤으로 가야 한다고요. 아카르트의 무덤으로 가야 한다고요. 이런, 힘들어 보이는구나. 자, 진정하거라, 예이야. 내가 도와주라. 내 일을!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니? 아니, 엄마. 하지만... 이 짐은 저 혼자 짊어져야 해요. 아카르트의 무덤으로 가야 한다고요. 하지만 보렴. 스스로를 해치고 있잖니.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쉿. 엄마가 있단다, 우리 아가. 정말로 보고 싶었어요. 참 기특하기도 하지. 그래도... 그래도... 이젠... 전부... 포기해라. 네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역시 네 놈이었어! 대불자식! 당장 네가 놔! 안 돼! 놔! 안 돼! 안 돼! 네가 내린 선택이니까. 미리 경고하지 않았더냐, 아가야. 대가가... 따를 것이라고. 포기해라. 포기해라. 아니, 안 돼! 영혼 속은 내가 통제해! 들고 있을 뿐이지.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다. 아저씨 말이 맞아요.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.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. 고생하기를, 보이시고